안녕하세요. 정치의 미래 연구소 조승현 소장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 부위원장 당직을 맡아서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현재는 경인교대, 그리고 과거에는 성신여대, 동명대 등에서 겸인교수하고 강사 등으로 전략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강단에 섰었고요. 현재 KBS, YTN, MBN, TV조선 채널A, BBS 등 정치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 금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2012년 전까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 프로듀서 일을 했었고요. 취미로서 재즈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는 일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딴따라였죠. 문화예술인이었는데 저기 사진에 나오는 김명곤 배우시죠. 서편제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저분과 2008년도에 영화도 작품도 같이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김명곤 선생님께서 와서 좀 도와달라, 도와줄 일이 있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하셨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연결식이 있었는데 시청광장에서 노재가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기획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도연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 제가 컨택을 해서 그 회사가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게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연결식 국민장의 장의위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셨죠. 그분께서 장의위원장이셨고 그분을 나중에 끝나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밥을 사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렇게 머리를 기르고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수염도 기르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제가 한명숙 총리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건방지게 나는 가수다를 꼭 보시라, 이게 정치의 미래다, 이런 건방진 얘기도 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그것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 중이었는데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저 이제 조피디를 만나면 웃는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보좌관들이 심기보좌 차원에서 우리 조피디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래서 저를 단풍놀이 갈 때도 부르고 당사에도 놀러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정 총리님께 제가 옷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된다, 핑크색 너무 촌스럽다, 파스텔톤으로 엘레강스하게 입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패션쇼도 막 데려가서 모델들도 인사시켜주고 GV, 영화의 VIP 시사에도 모시고 가서 영화 배우도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같이 놀러다니면서 친해진 와중에 선거에 나가시면서 그래서 저한테 선거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에 갔는데 제가 사실 정책을 알았겠습니까? 선거를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할 때였으니까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너무 이게 아날로그 판이다, 구리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와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를 도와드리고 당대표가 되셨을 때 국회의원도 같이 됐는데 그때 2012년도에 국회의 비서관으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위장 취업을 한 거였는데요. 나중에 정치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에 참고하려고 그냥 경험삼아 간 거였는데 저 선글라스 낀 사진, 이런 사진들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무원증에 제출하라고 해서 저 사진을 제출했더니 국회에서 다 공유가 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 소문이 날 정도로 국회에는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떠날 줄 알았는데 저도 한 1, 2년만 있다가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가 해마다 있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홍보전문가로 불리고 제가 15번의 선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 15번의 선거를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를 5번을 했는데 한명숙,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다섯 번의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다섯 분이 다 당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아이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당대표께서 부르셔서 당직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저는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워블로거도 했었고 파워 지식인의 바람신 등급까지도,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여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죠. 2015년, 16년도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었고 디지털소통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 당이 디지털 정당이 되는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님을 모시고 일할 때도 우리 후원회라든지 민주당의 디지털 홍보, 영상 홍보 이런 일들을 다 했었고요. 이해찬 총리가 되셨을 때는 저는 상금부대변인을 했습니다. 너무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만 아웅다웅 다투는 일을 이제 고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공보, 언론 홍보 일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변인실 행정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언론 공보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당에 가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특별 보좌 역 미디어 특보단 부단장 역할을 하면서 언론 홍보를 맡아서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는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적 개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배분입니다. 배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양보를 받아서 누구한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수능이었는데 대학 입시에서 지역 할당 인재를 얼마큼 5% 뽑겠다. 이 얘기는 서울에 있는 분한테 양보를 구해서 지역에 있는 분한테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양보를 강요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되면 후원금을 청취신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1억 5천 선거가 있는 애인 3억씩 해서 4년간 7, 8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재선에다가 올인합니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지만 도전자는 직원을 월급을 두고 직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와 지역에 사무실을 두 개를 둘 수 있지만 나머지 도전자들은 사무실도 둘 수가 없습니다. 도전자들이 현수막을 걸면 국회의원 현수막만 빼고 다 떼어집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 신고를 와서 다 떼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보를 안 하면서 청년 정치를 얘기하고 도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로남불에서 정치에 혐오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제네시스를 렌탈해서 타고 다닙니다. 자기 돈으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으로 국민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왜 세금으로 제네시스를 렌탈해서 타고 다니는지 이러한 위선 그러면서 서민을 얘기하는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정치가 혐오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 책 조승현이 묻고 채찌피티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기득권을 버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AI 시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AI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AI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아무 규범이 없습니다. AI에 대한 그런 규범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시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금천구가 우리 금천구가 ICT의 메카이기도 하고 패션의 메카이기도 하고 음악의 메카입니다. 국악예공, 국악예중, 국악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금천구를 문화특구, 교육특구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저 금천의 사위 조승현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